안녕하세요. 시원 민정수입니다. 오늘 시간 25일, 당뇨의 첫 팬미팅, The Moment가 열린다고 합니다. 이번 팬미팅을 계기로 민혁이랑 KO 팬 여러분들이 만나게 됐다고 들었는데 멤버들 없이 혼자서 하게 되니까 조금 민혁이 긴장도 하고 이것저것 준비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팬미팅에 오시는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즐거운 시간 민혁이랑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다음에는 저희 실물 멤버들도 다같이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민혁이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민혁 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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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제가 팬미팅을 준비하고 있는데 반능한 장상과 학습 좋은 의미를 만들고 복병이 준비하고 계십니다.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. 정말 축하드립니다. 끝! 오늘 첫 단독생님께 제 6개월 제 29일 민요일을 많이 준비해간 것 같으니까 끝까지 잘 보실 수 있어서면 좋겠습니다. 저희로 형님들 정말 축하드리고요. 앞으로도 민요일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